물먹은 하부장 수리를 하러 왔습니다. 이것을 수리를 할건데 그래도 이쁘게 좀 해봐야 되잖아. 수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수현장 하부장 교체 작업중 입니다. 여기 보면 찬넬 잘라내고 이제 공간에 상구장을 넣겠습니다. 물먹은 싱크대 부분 수리 중 입니다. 오늘 이 집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.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. 짜잔 이제 다시 원위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막은 싱크장 하부장 서랍장 교체 하였고 정수기 옆에 구멍 물먹은거 다 교체 했고 측판 다 교체 했습니다. 아 잘하는데 대한민국 이런 업체가 없어 대박이야 이제 다음 단계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3년 13년 11월 23일